세번입니다 뭐 약간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쑤시면 될 것 같아요 세번이니까요 어 쑤셨나요? 맞았나요? 0점입니다 제가 시도드릴게요 그러면 네 시도드릴게요 첫번째 기회 나가서 두번의 기회 나가서 어 네 나갔고요 0점입니다 자 마지막 세번째 기회 퀴야 네 하나 둘 셋 오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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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카운팅 저거 주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좀 낮추는게 더 잘 맞아 네네 어 준비되셨나요? 네 자 하나 둘 셋 쏘세요 아 쏘신거에요? 어 저희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방수점입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아 대단한 미션에 넣을게요 이거 재미있어요 오 자세 좋아 오 아 자세만 좋았습니다 아 마지막 기회 할 수 있다 할 수있다 아 아쉽다 아 어 이게 어려워요 네 아 자 어 초을 잡으시는 모습이 이건 이건 깜짝이야 아니야 x3 가슴이 아니야x4 자 하나 둘 셋 아! 안타깝습니다 생각보다 좀 멀어요 악재가 좀 있다고, 그렇죠? 오 좋네요 귀여워 귀여워 네 좋습니다 45W 약간만 더 어 맞았어 샀어 샀어 1점 1점입니다 1점 자, 마지막 기회 있죠? 마지막 기회 옆에 계시는 스태프 여러분은 떨지 마시고요 손을 왜 떨어! 하나 둘 셋, 마지막 기회! 오와 4점 4.5점 아닌가요? 형님 먼저 총 준비해 주실까요? 네 저쪽 마지막에 홈방에 좀 더 낮춰도 낮춰 첫번째 기회는 날아가구요 하나 둘 셋 3점 잘 쏟다 잘 쏟다 마지막 기회인가요? 하나 둘 셋 아 아쉽지만 3점 네 잘 쏟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볼루팀 마지막 주자는 우리 팬여러분이